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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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은 그동안 내가 애타게 쳐줘던 거신석 약속대로 거신석을 가져왔소 어서 게이지 시퀴를 원래대로 돌려놓으시오 알겠네 어? 손이 다 떨리는구만 드디어 거신석을 손에 넣자니 이 식물은 뭐요? 마법을 쓰기 위한 재료니 개의치 말게 아하 수원한데? 정말 돼지고니가 원래대로 돌아오르고 가자 아하 당연하지 거기서 지켜볼게 약간 위험할 수도 있으니 장들은 좀 울러나있겠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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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examine 너 아하 아 Marie 드디어 해냈다! 크로피노의 비밀을 풀었어! 이봐요, 게이지씨의 저주는 어떻게 된 겁니까? 그게 뭔가... 나는 잘 모르겠네. 약단이... 수줍겠다! 응, 이 신호등은 뭐야? 슈발바씨, 저길 봐요! 아니, 저 벌레들이 왜 여기에... 어? 게이지씨? 게이지씨가 위험해요! 넘들! 게이지씨에게 손을 대기라도 해봐라! 파일럿! 마침 땅맞은 베잉에 도착하고 갔다. 아이고, 지금까지 뭐하고 있어? 너무 깜짝 놀라! 하하하하! 지금은 저 권총들부터 물리치자! 아멘 이 권총들은 도대체 왜 몰려온 걸까요? 제가 보기에 저기에 있는 거대한 식물이 그 비밀이 숨어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또르무드와 저 식물에 이상한 마법을 본 후에 곤충들이 닥쳐왔지 그런데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나 아일러트 그게 말이죠 혹시나 해서 정령들이 살고 있는 숲에 들어가 보았는데 거기서 정령들이 저를 재워버리지 뭡니까 덕분에 한참이 지나서야 깨어났습니다 맞다 그러고 보니 정령나무숲에 들어가면 잠에 빠져서 못 나온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까지 홀콜 주무셨구나 그렇게 된 것이었군 절대로 용서 못해 너무 심한 짓은 안 돼 좀 더 빨리 繁긴 judicial 벚꽃 뼈 aids 푹 아 him 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